청순환이 좋죠? 괜찮죠? 사실 제가 음대생이에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를 조금 연주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클라이넷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라이넷 솜씨를 조금만 뽐내보려고 하는데요 제 클라이넷이에요 클라이넷은 침이 많이 떨어지는 아기이기 때문에 뭐라도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처음이니까 많이 이해해주세요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비틀즈 선배님의 예스터데이입니다 아까 다시 거기서부터? commodities 그런데 동강생이 alcohol 맨날 킁킹 아까 moving 충숭 마지막 드디어 allí temas 바고 안 나와 매 만들 듬 소금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제 친구 갸또입니다.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저 말할게요. 당신은 여기서 왔다니 하는 걸 했나요? 아니, 아직까지만 말한다. 말하는 걸 말해야 한다. 말하는 걸 알아보고 또다니는 롯데이터스. 모든 것을 구성한 нормально. 말하자면 말하자면 Would it be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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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다 이렇게 되는구나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마요